오늘 어떤간증 4.280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거나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서있을 때도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과 마귀사탄을 대직하며 내쫓아내며 하나님의 문성을 듣는 것도 모두 기도 외에는 이러한 류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이나 권세 같은 것은 전부 기도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밥을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고픈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영적 통로가 끊어져 버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통로가 끊어져 버리고 기도 부족으로서 그렇게 막막한 상태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죠. 정신적으로.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통로를 열어주고 마귀사탄을 내 쫓아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약에 끝나거나 멈추게 되면 바로 마귀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 땅이 마귀사탄 세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 땅은 마귀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의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와서 전부 죽음을 당했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도는 천국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천국사람들이고 천국의 백성들이고 그 마귀사탄은 지옥백성들이에요. 지옥. 그래서 둘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고 마귀사탄에게 무너지지 않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마귀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나올 것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2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그때 초신자 때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초신자가 내가 그 구역에 들어갔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20명 정도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있고 또 권사님의 한 분이 계시고 또 나를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청한 백성은 많은데 태칸 백성은 셋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이분도 하나님께서 태칸 백성이란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 구역 식구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제 초신자가 태칸 백성이란 하니까 정말 가소로운 거겠죠. 그런데 뭐 왕년에 능력 없는 사이 있느냐 다 뭐 손만 들면 다 병축이 있었고 다 그랬다 자기들도 초신자 때는. 그런데 이제 당신도 한 2, 3년 있으면 다 그 능력 없어질 거라고 그러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맨 처음에는 한 열 대까지 은사를 주셨다가 지금은 수백 가지 은사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 결과로 하나님과 통로가 이렇게 단단한 통로가 생겨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나도 해갈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통로인과 동시에 이런 마귀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만약 기도가 멈추게 되면 바로 마귀사탄이 들어와서 장나를 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딸이 입시학원 강사를 할 때 갑자기 차 안에서 나는 우리 딸이 그 강의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또 태워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원수가 원수가 이 요새 이 원수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마귀사탄을 조종하는 뭐 Y기업이란 기업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 마귀사탄을 죽일 수 있는 곳에는 세상에 너밖에 없는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자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나는 그 원수를 죽일 방법도 모르고 죽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죽일 자는 이 땅에 너밖에 없느니라 그러시고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방에 독을 묻히고 독을 던지고 독가스를 빨리 뿌리고 우리 집에다 넣고 이런 거 헤아랄 수 없어요. 운전 중에도 그러고 그런데 그 저 원수가 행한 것을 모두 인터넷에 퍼뜨리라 해서 내가 30개 블로그를 퍼뜨리다가 이제 지금 10개 블로그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간증을 쓸 때마다 엄청난 방해를 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유튜브에서도 그래요. 막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금방 500개가 막 0으로 제로로 돼버리고 뭐 이런 장난은 아주 부지기수인데 내 이름을 클릭하면 딴 사진이 올라오도록 만들고 내 이름에다가는 무슨 고릴라나 원수 이런 다른 짐승 얼굴 갖다가 딴 사람 얼굴이나 짐승 얼굴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마귀 사탄은 정원수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하고 천국 백성은 전혀 극과 극이겠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것들을 다 할 방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만이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등의 힘이라는 거예요. 난 이제 그전에는 한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 어떤 간증을 4,280번까지 오늘 쓰고 있는데 거의 4,242번까지는 거의 이 블로그에다가 글로 30개 블로그에다가 어떤 간증을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고 저 Y기업에 대해서 악행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시작한지는 이제 3개월 좀 더 지났죠. 3개월 한 절반쯤 지난 상태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뻔히 아는 것인데 모세라고 말했는데 아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모세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입술을 주장해서 딴소리를 나오게 해서 이 설교를 갖다 망치게 하려는 거죠. 옛날 우리 딸이 강의 시간에 마귀 사탄이 조종해서 망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저 Y기업이 재건축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네 집을 지금 뺏으려고 저가에 뺏고 너를 망하게 하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네 입술을 주장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너는 60억짜리 집을 그 자가 30억이라고 말하도록 입을 주장하면 그래놓고 노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당한다. 그래서 내가 참 그러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가 얻어치않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고 그걸 또 다시 회복하고 금방 저기 아론이라 했다가 모세가 그런 식으로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내가 들어보고 놀랬어요. 아 나처럼 하루에 일곱, 여덟 시간씩 기도한 사람도 마귀가 입술을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산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귀 사탄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 도중에 그것이 우리 딸이 내가 녹음한 것 중에서 문자로 자막을 깔 때 엄마가 잘못 모세인데 아론이라고 했거나 아론을 모세라고 했거나 이런 것을 고쳐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건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도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아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기 있게 끊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참 기도라는 건 참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내 입을 주장해서 계속 내가 아는 지식을 딴 손으로 만들게 하면 입술을 주장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한 2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강원도 펜션 사건에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다 핸드폰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TV 매체를 통해서 어떤 특정 단어로 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전부 거기서 전부 죽는 방법도 연탄가스로 전부 남자 두 명에 여자 하나씩 해서 펜션에서 다 죽었잖아요. 14명이. 어떤 주부들은 옥상 5층 서울에서 강동구에 있는 뭐 아파트에 옥상 5층 꼭대기에서 다섯 명이 다 자살해 죽었어요. 뛰어내려서. 이건 전부 정신 조종이고 이 마귀 사탄이 입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정신을 조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기독군도 그 입술을 주장해서 설교를 망치려고 마귀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진을 거꾸로 넌다짐 온갖 방법을 다 다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제는 그 설교를 내용을 잘못하게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입술을 마귀가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떤 간정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아 나는 성령님이 바람처럼 뭐 불처럼 임하신다는데 나는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임하시면 찬바람이 싹 도우면서 소름이 쫙 깃쳐요. 사람마다 이제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또 바람으로 또 바람으로 싹 이렇게 소름이 쫙 깃치면서 성령이 임한 걸 감지해요. 대부분 다 성령이 임하시면 알아요. 근데 주여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 소름이 쫙 깃치면서 주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성령님을 내게 오게 하는 거예요. 상기도 가서 주님 마귀가 지금 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엉터리 소리를 설교를 하고 내가 그걸 다시 고치는데 애를 먹으니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주님 내 입술을 마귀 사탄이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주장하소서 그랬더니 그대로 하더란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마귀 사탄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세상은 점점 너무나 험악하고 멀쩡한 사람을 시켜서 너 저 사람 지나간 사람 죽여 그러면 죽여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죠. 정신조정으로. 그러나 기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간혹 여행을 가면서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가 늘 하루 먹고 또 그 다음 안 먹으면 그냥 틀어지고 이런 사람은 기도양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운전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찬송은 걱정있는 기도라고 했죠. 어설픈 기도보다는 찬송이 더 나아요. 찬송가를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운전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하고 마귀사탄이 바로 틈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갑작스럽게 기도가 한번 집이 엉망이 되고 일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멀쩡했던 것은 기도 덕분이었구나. 기도해도 별것 없대. 그리고 오늘도 안 해도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똑같은데 이러지만 기도가 끝나면 바로 어제까지 멀쩡했던 것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유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많이 싸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자기 양의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같은 동기 목사님이 신학 때부터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물으시오 소리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뜨면서부터 기도해서 운전 중에도 기도하고 또 상기도 가고 또 철야 예배 가고 기도를 이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든지 남의 모든 것들 다 깨뜨려 보죠. 그런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TV 볼 것 다 보고 남들 대화하고 그런 데 끼어들어서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이러고 나서 기도가 부족하면 같은 동기생이나 다른 기도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 기도 부탁하고 그건 추접스러운 거예요. 늘 하나님 백성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떤 우리 집에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를 참 친절하게 잘 되어줬던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줬던 사람이 그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혼이 아주 여자 문제로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혼이 아주 극악스러울 정도로 악하게 그냥 끝나는 과정에 아이가 아이가 셋인데 양육권은 여자가 갖고 600만 원을 주라는 걸 450으로 조정을 하고 막내가 어리니까 그 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로 하고 아파트 갖고 있는 것 하고 보증금은 여자가 갖기로 하고 한 달에 450으로 아이들 양육비로 받기로 하고 다 모두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혼해버린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거의 99%가 다 회복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100%가 안 되냐면 한 목사님은 내가 해서 그거 회복이 돼서 잘 살았는데 또다시 깨졌는데 내가 한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99%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명이 10명이 다 됐는데 그분 하나만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얼마나 심한지 만약에 다시 회복이 돼도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악하게 돼 있다. 상태가 그렇게 험악하게 돼 있어서 다시 해도 같이 못 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시부모 시아버지도 다시 붙여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다. 저 정도가 되면 헤어져야 된다. 불가능하다는 경제에 있었는데 내가 산기도 가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따뜻하게 많이 보살펴주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라고 그 가정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편에 서고 많이 참 친절하게 됐는데 주님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사람이 보니까 600달러 한 거 450로 조정하고 다 끝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죠. 계속 가서 뭐든 헤어지고 다시 뭐 하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젠가 그제 딱 전화를 해보니까 그 집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다시 남편이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의 깨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 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응답을 즉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친절하게 대하고 많이 배려를 받았는데 내가 내가 기도를 기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참 많은 신세를 졌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부부사이나 칼로 물베긴 거야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렇게 참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깨진 가정을 기도해서 거의 99%가 다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그 집은 못 산다 해야 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회복시킨 걸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대화 통로가 있으니까 애원 은사가 있고 앞으로 일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학 때 새로 대학 학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학장님이 신학생들이 가면서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나는 낯을 가려요. 남한테 가서 애교를 떨고 친절하고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신학생들한테 애호 싸워 새로 오신 학장님이 둘러싸여 있길래 나는 그쪽을 싹 피해서 옆으로 쫙 돌아서 옆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많은 둘러싸여 쌓여있던 쌓여있던 학장님이 그 학생들 다 내버려 두고 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쫙 숨다 씹혀서 뒷길로 빠지는데 딱 모셔 가서 나한테서 공손히 구십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학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신학생들은 성령이 능력과 은사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학 저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긴 순복음 출신이신 학장님인데 나는 이제 저렇게 막 같이 서로 막 인사를 하느라고 난리치니까 나는 또 슬그머니 저쪽으로 피해서 그냥 가는데 쫓아와서 그렇게 인사하니까 나도 엉거주춤으로 나도 따라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신학을 한 분이든 많이 나를 그렇게 무시를 안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남편이 날 무시해요. 그럼 항상 무시한 것이 어떤 부분을 무시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담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밭에서 나온 그 돌들을 다른 기계로 그전에 수십 년 살았던 사람은 기계로 들들들들 겉모습만 갈고 그냥 비가 와도 이 땅은 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심어도 안 돼요 그런 걸. 그런데 우리는 곡괭이로 머리통만한 돌을 다 버리다 보니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태풍이 불어서 농가가가 양쪽 디귿자 모양 양쪽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돌을 빨리 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을 조각하니까 돌 쌓는 것도 작품이죠. 일종의. 그래서 사멸을 다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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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씩 놓고 다 다다려놓고 다 쌌어요. 그때 막 남편이 와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 동네에 무슨 담 있는 집 있는가 보라고. 왜 담을 쌓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태풍이 불거나 그 오래된 백년 된 집이 태풍이 불거나 우리 개가 사나와서 담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런데 담을 넓이 싸놓으니까 다른 사람 물지도 않고 도둑도 안 들어오고 태풍으로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그때 그 말이 맞았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사탕 망하는 짓만 해요. 주장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날마다 기독군이니까 하루에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삼기도를 하고 하루에 일곱, 여덟 시간을 기도한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조금만 해도 그 음식 살라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홍합이 먹고 싶은데 왜 홍합을 못 사게 하시나 그런데 난 내 영이 싫어해. 장에 가서 그게 싫어한 거야. 뒤에 알고 보니까 요새 홍합 속에 뭐가 들어가서 중금석으로 거의 오염됐다 이런 뉴스가 딱 뜨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아주 기쁘게 사요. 많이 사요. 많이 사서 냉동실에 올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아주 싫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알고 보니까 마귀 사탄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도가 부족하면 그렇게 마귀 사탄이 주장해가지고 심을 망하고 멸망시키고 회를 끼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같은 부분에도 그런데 이제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는 올해는 다음에 무슨 값이 오를 거니까 어느 종자를 많이 심어라. 그리고 고구마를 많이 심어라. 마늘을 많이 심어라. 양파를 많이 심어라. 이렇게 그에 따라서 어떨 때 더 많이 심어라. 과실수 무엇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라놓고도 하면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내가 그 집을 신세를 많이 졌는데 우리 가족이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집을 좀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다 끝나고 그건 원수도 원수도 그 돈은 원수가 없고 뭐 재산 문제나 뭐 자녀의 문제 양육고 다 끝나버린 집이 내가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그 집에 참 갚을 길이 없는데 그 가정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아 놀랍죠.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 참 기도가 멈추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통로가 끊어지고 집안이 무슨 어려운 일이고 나한 데 없이 교통사고 나거나 또는 재판 문제가 일어나거나 도둑을 막거나 멀쩡했던 게 그냥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충분해지면은 마귀 사탄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를 주시고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려면 금시가 했을 때 더 놀랍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 잘 생각해 봐야 돼. 똑같이 일곱 여덟 시간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데 어떤 사람은 안 들은 것은 아 남이 남이 살인해놓고 남이 간통 저질놓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난 도둑질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들으시죠. 일곱 열 시간 해도 안 들어요. 죄를 짓지 말아요. 그리고 같은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하고 기도했을 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난리를 칠 때 난리를 칠 때 거의 금식을 한 달이면 3분의 1을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고 보호식 죽을 몇 끼 먹다가 또 또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가 번지면 또 금식 들어가고 그 누가 알아주 누가 골방에서 내가 금식하고 산에 가서 불을 지쳐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내가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죽죽죽죽 떨어져요.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는 뭘 잘해서 성공하였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밥을 맛있게 먹어버리면 퍽퍽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도 안 올라가 나만 막 벅차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Y기업을 죽일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난 못 죽였어요. 그 죽이신 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이거 했을 때는 내가 기도량이 차고 금식하고 저 Y기업이 악이 극도에 달았을 때 양이 저울을 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울을 저울이 그 양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군대를 보내서 그를 죽이실 거예요. 세상을 망치고 음란으로 망치고 사망의 살인을 하도록 만들고 정신을 조정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비밀이 나를 통해서 달라고 나니까 우선 재산을 갖다 해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음란으로 아니면 멀쩡히 잘 살고 편안히 잘 사는 우리 집에다가 임대를 방해치고 매매를 방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넘어가게 만들고 조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쳤으면 벌써 마귀사탄이 됐겠죠. 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귀사탄은 그 개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죽이려고 이 나라를 갖다가 죽이려고 인류를 죽이는데 기초 돌부터 넘어뜨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정신을 조정해서 모욕해서 거기다 엄청난 손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480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인류를 지키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2480 어떤 간증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마치면서 잠시 후에 축보와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